현재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의 흐름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쪽으로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거래 종가보다 좀 밀린 상태, 동시효과 구간 직전과 거의 유사합니다. 0.56% 하락하면서 2,406.55포인트 선, 정거래 대비 13포인트 정도 내준 상태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장 초반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고 9시 구간 때 살짝 상승불 들어오기도 했는데 결국에 힘의 균형이 아래쪽에 실리면서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쳤죠. 오늘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수확이 있다면 저가가 2,401포인트입니다. 2,400승 이탈을 하지 않는 선 내에서 오늘장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며 종가도 이 정도 수준에서 평성될 예정입니다. 주 이동평균선 아직까지는 좀 훼손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후반에 저점을 더 낮춥니다.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현재는 0.9% 하락하면서 712.18포인트, 장중 저점부근 마감 앞두고 있고 712선, 이 부분을 지켜내야 21선은 그래도 이탈하지는 않는데 1포인트 정도의 싸움이 될 예정입니다. 장중 저점부근 마감 앞두고 있고요. 동시효과 구간 직전보다 조금 더 낙폭이 나온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종목본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개별 종목은 상한가가 많습니다. 상한가 종목 개수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안 좋다고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합해서 총 9종목이거든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시장에 상장돼 있는 메리츠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입니다. 메리츠 화재, 금융지주, 증권까지 모두 다 상한가. 당초의 증권가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에게는 호재지만 화재와 증권에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의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다 좋게 해석이 되면서 윈윈입니다. 상한가 세 종목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클리노믹스, 피코그램, 셀피글로벌, 바이온,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여기에다가 에너토크도 지금 상한가에 진입이 됐네요. 그래서 총 6종목이 상한가 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재료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알게 모르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폐암 조기 진단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의 가격 제한포까지 오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바이온도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 있습니다. 투자사 미레셀바이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저활동성 방광세포치료제 임상시험 1-2A상 승인 소식 나오면서 현재 가격 제한포까지 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코그램은 권리락 이틀째 맞이한 종목이고 셀피글로벌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의 운동이 본격화된다. 소액주자가 목소리를 크게 낼 상황이 이제 임박하면서 역시나 개별 재료 나오면서 가격 제한포까지 오른 흐름 그리고 좀 전에 신상호 전문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런 본업에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500% 무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재료 상당히 강력하게 인식되는 하루고요. 그리고 원전 가운데서 에너토크가 유난히 강하다 싶어서 봤더니 한수환이 케냐의 업체와 에너지 원전 해체 MOU를 체결했다. 원전 해체 쪽 키워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토크가 가격 제한포까지 오른 움직임으로 내일장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고 서전기전도 10%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해서는 해체 쪽 기대감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장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조금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거래대금도 양시장 합해서 오늘 최종 집계는 아닌데요. 식조 약간 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대금이 5조도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유가증권 시장도 10조가 안 됩니다. 7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요즘입니다. 주변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도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왔다 갔다만 하는데요. 미국 증시의 움직임 고스란히 받는 일본 니케 225지수 다만 일본 증시가 오늘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 보여줬네요. 간반에 미국 증시가 밀렸는데 일본 증시는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플러스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 225지수는 0.61% 상승하면서 2만 8,115.74엔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 거래 투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재료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일본 증시가 휴장인데 휴장을 앞두고서 적감의 수세에 유입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줬고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요즘 좀 걱정입니다. 간반 미증시에서도 중국 코로나 확산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방역 강화로 인해서 다시금 경제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지지부진하게 마이너스권 기록하다가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는 크게 올랐거든요. 지금은 다시 원점, 보압권 정도입니다. 0.03% 상해종원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3,084.16포인트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천은 또 1% 넘게 하락해서 중국 증시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홍콩 쪽 1.68%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 전반으로도 다소 좀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요동쳤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변동폭은 1,351원에서 1,361원 밴드가 거의 한 10원 정도의 밴드를 나타냈고 오후장에 하락 전환됐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일 종가 부근입니다. 1원 90전 상승하면서 1,356원 6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까지 봤으니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시황센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국내 증시는 연이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세와 더불어서 이번 주 연준의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이런 경계심리가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대비 0.59%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포인트로는 14.23포인트 내렸고요. 총가는 2,405.27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차트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2,400선을 방어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한 번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2,410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후에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410선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서 다시 한 번 탄력이 조금 더 주춤했습니다. 2,400선은 그래도 지켜졌고요. 종가는 2,405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홀로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257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마쳤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353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이어서 기관이 소폭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22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락 업종 살펴볼 텐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일부 대형 개인주들 쪽으로 약세가 부각되면서 서비스 섹터가 2%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비금속 건물 섹터와 전기전자 섹터가 나란히 1%대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 매도 물량 크게 나오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1.14% 내렸습니다. 그 뒤로 오늘 인디에프의 차익 매물 크게 나오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서비스 의복 업종이 0.94% 내렸고요. 그 가운데 운수창고 업종이 0.8%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그룹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메리츠 금융 지지에 더불어서 메리츠 증권 강세에 증권 섹터가 4.5%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메리츠 화재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보험 섹터가 나란히 3.6%대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건설 업종이 2%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종이목재 업종과 철강금속 섹터가 나란히 1%대의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LG화학 홀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에 상승 전환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약부합이고요. 57만 천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건설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장 초반에 72만 원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68만 7천원 터치하면서 0.7%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2%대 하락으로 마쳤고요. 종가는 68만 원의 주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메모리 시장 업황이 악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반도체 시장 판매 순위가 밀렸는데요. 오늘 2거래를 연속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6백 원 터치하면서 약 1.3% 가까이 하락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3% 가까이 내린 8만 5천 2백 원의 하락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최근 탄력이 좋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거래에만의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88만 8천원 터치하면서 탄력을 줄인 채로 보합으로 마쳤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판매 중인 트룩시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지만 부진했습니다. 약보합으로 전환되면서 7만 6천 5백 원의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 요즘에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불안의 공급망 이슈와 달러 강습을 주춤하면서 오늘까지도 약세로 마쳤습니다. 먼저 현대체가 종가 16만 5천 5백 원 터치하면서 약 1.5% 가까이 빠졌고요. 기아가 보합입니다. 6만 5천 2백 원의 동시효과 구간의 탄력이 조금 들어오면서 보합 구간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오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18만 5백 원 구간 터치하면서 1.1%대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카카오는 후반부 들어 낙폭이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종가는 5만 4천 3백 원 터치하면서 약 3.5%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류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오는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물류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를 두고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안정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더불어서 일몰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지난 6월에 물류 대란이 다시 한번 재현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동방이 22% 이상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3,015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어서 KCTC와 세방이 7%대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지스와 산솔로지스틱스가 나란히 3%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항공이 오늘 주주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제주항공은 24일 추가 상장 2,723만 주의 물량 해제를 앞두고 오늘장 급락했는데요. 15% 이상 장 초반에 밀리면서 장중 52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11%대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종가는 9,980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시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과를 대비 0.88%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6.31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712.26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시조 오늘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조금 잃어 가는데요.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약세 구간에서 등락 움직임 나왔습니다. 후반부 들어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712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5위로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760억 가까이 가장 크게 팔았고요. 그 뒤로 기관이 743억 가까이 순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개인이 1,592억 가까이 순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을 제외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1스퀘어는 셀트리온 트룩시마 모멘텀에도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0.4%대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64,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은 1% 이상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65,700원 터치하면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HLB는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종가는 36,200원이고요. 2.3%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순지 소재주들은 어제여서 오늘장에서도 조정받는 분위기 나왔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비엠이 10만 2,500원으로 약 2.8% 가까이 크게 밀렸고요. 이어서 에코프로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는 11만 9,800원 터치하면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LNF는 오늘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에 올랐는데요. 장 초반보다 후반부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종가는 20만 5백원에 형성하면서 약 5.8%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첨부 역시 부진하늘은 보였습니다. 3.5% 가까이 크게 밀렸고요. 종가는 22만 9,500원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게임주들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종가 4만 1,150원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펄어비스 역시 동반 3.7% 가까이 밀렸습니다. 종가는 4만 1,700원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 내용시티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 국부펀드와 또 모듈러 사업 MOE를 체결한 소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일 정부와 공공기관 또 모듈러 주택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짱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금강공업이 2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7,6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어서 덕시나우징이 9.8% 가까이 올렸습니다. 종가는 2,125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산목 S폼이 7%대 오름세로 마쳤고요. SY 역시 2%대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작 시청률 모멘텀과 더불어서 정부의 OTT 지원책까지 발표되면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무상증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 짱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는데요. 2,322만 1,045주를 신규 발행해서 12월 16일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성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렇게 무상증자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7거래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종가는 1만 85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